구워주자 여러분 그 사진 봤어? 나는 어제 행사 간 것 중에 이게 제일 맘에 들더라고 이거 이거 봐봐 이거는 뭐냐면 이거 망코인이거든? 10만원짜리 지코인이거든? 그리고 받은... 내 광대표 내 광대표 들어가겠다 이거 진짜 무거워 여러분 이거 무게가 어느 정도냐면 이거 어떻게 생겨야 되지? 이거 묵직한 소리가 들려? 라면 끓여먹으면 안 되는데 워클가 물어봤어 이거 여기 라면 끓여먹어도 돼요 하니까 안되지 않을까요? 이렇게 하라고 그리고 이게 진짜 마음에 들어 어느 정도냐면은 나중에 굿즈 이걸로도 내고 싶다 머그컵인데 이거 나중에 이 그림 물어보려고 너무 예쁘지 않아? 난 특징을 좀 너무 잘 잡아줘가지고 이 잠옷이며 고양이며 귀엽지 머그컵 라면이 너 보여줄까? 라면이 안 귀엽다고? 난 내 캐릭이랑 라면이 캐릭이 제일 귀엽거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미라클도 있어 김블루님 연단이 여기 에일리님 뭔가 맞추는 것도 재밌어 사표도 뭐 먹고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사표인가? 어 그런가? 먹고 있을 것 같아서 먹는대로 왔더니 사표가 보여 근데 성태만 코 있는 것도 웃기지 않아? 전부 다 코가 없는데 아 근데 주키니님 사인 귀엽더라 이거 봐 주키니님 사인봐 나 이렇게 좀 간단했으면 좋겠어 그냥 내 사인하면 하루종일 걸리거든 아우 두꺼워 설날 일정 아직 안정해졌지? 설날 일정 아직 안정해졌지? 깜짝이야 깜짝이야 메롱 어 나도 차있지 않아? 어디지? 역시 있는게 맞았어 여기 딱 돌을 세우면 개꿀이다 인정? 안돼! 아까워 바로가 어디갔냐? 이리와 아까운데? 수... 깜짝이야잉? 맞았겠는데? 아 잠발 남았다 왜 안죽어? 어 저기있다 안녕 터커님 감사합니다 300개 확인 가볍게 손풀면서 300개를 꼭 하고 이거 꽁 박자 아니 아니 견창해 사람 발견 사람 발견 사람 발견해 보여줄게 아 날씨는 너무 잘 쏜다 어머 여러분 아 이거 어떻게 했누? 와 킬 왜 이렇게 많이 했어? 우와 나 지금 맞았어 여러분 나 킬 뭐야 이거? 보그야? 8킬 했는데 지금 약간 손이랑 머리랑 다운을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8킬을 했는데 이제 아까 누가 아무 생각없이 게임하니까 잘한다던데 그게 맞나봐 맨날 생각없이 게임해야겠네 어 한 대도 못 맞춰서 오겠다 자 진짜 이 정도면 월만한데 이거 약간 적을 부르는 새빨은인데 어우 베리 베리 낙부잖아 베리 낙부잖아 베리를 쓰면 잡았어? 베리는 산 많이 튀어서 뽀롯바랑님 그래서 나한테 딱 딱 맞는 척인 것 같아 걸프님 미니 쓰고 5탄총 쓰니까 자꾸 어시만 되는 것 같다고 그 뒤로 총 바꾸고 나니까 고수가 됐어 여러분 7탄총을 쓰셔야 됩니다 7탄총이 개꿀입니다 이건 보급을 먹으라는 하늘의 개시 출발했는데 보급이 떨어지고 있어 일단 다시 와 사람 뭐야 호호 길리 입은 사람이 날 본다 사라졌어 길리 때문에 뭔가 못하겠다 뭔가 무섭게 생긴 길리였어 어 써클 뭐야 뭐야 오늘 갑자기 가운데가 있어 여러분 갑자기 나 가운데 됐어 오늘 되는 날 스르륵 했을까? SR 너무 잘 맞아서 근데 애들 지금 3쪽이 많아가지고 스르륵 낙배드 지금 3쪽이 많아서 SR에 의미가 없다고 기다려보세요 나갈 수 있어 나가본 우린 2쪽이 저렴한 10도 퇴근 오 그로잔데 뒤졌다 가기 좀 별론데? 올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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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워주자 산뚱 먹자 왼쪽으로 사람이 왔는데? 총알이 이게 뭐야 엄마 무서워 쌍클이 와 골로 호호 호호 안녕 아아아아 삥 까야 되는데 삥하면 죽을 것 같아 안돼 나 삥 못갔어 아 내가 양극터리 와가지고 삥 까고 먹었어야 되는데 삥뚱 먹어서 안 죽은건가 그치? 삥 까 쓰면 죽었을 것 같아 푸셨을 것 같아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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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